안녕하세요. 아이니웨딩플래너와 함께하는 웨딩홀 리뷰.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더케이스타예요. 더케이스타는 양천구 목동 오목교역 2번 출구 방향 KT 목동타워 1층에 위치해 있는데요. 오목교역 2번 출구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어 쉽게 방문하실 수 있어요. 주차는 총 천여대 주차가 가능하다고 해요. 더케이스타는 단독 홀로 준비되어 있어요. 고급스럽고 넓은 로비에 휴게 공간까지 마련되어 있어 하객분들이 여유롭게 대기하실 수 있으세요. 단독 홀이 라티에라 홀은 웅장하면서도 화사함이 있는 호텔 스타일이에요. 단이 높고 긴 버진 로드와 천정의 패브릭 장식, 감각적인 플라워 연출로 세련되면서도 로맨틱한 분위기를 느끼실 수 있어요. 200여석 규모, 70분의 예식 시간으로 여유롭고 품격 있는 예식 진행이 가능하세요. 신부 대기실은 벽면을 장식하고 있는 화이트 장미와 모던한 감성의 인테리어로 넓고 화사한 분위기의 공간이 준비되어 있고 홀과 연결되어 있어 동선이 편리해요. 연회장은 지하 1층 650석 두 곳의 쾌적한 공간으로 분리되어 있고 식사는 퓨전 한정식으로 제공되어 하객분들에게 쾌적한 공간에서 맛좋은 식사를 대접하기에 좋을 것 같아요. 양천구에서 고급스럽고 로맨틱한 분위기의 단독콜을 원하시거나 넓은 연회장에서 정갈한 한상차림의 식사를 찾고 계신 신랑신부님이라면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아이니웨딩 플래너가 직접 답변해 드릴게요. 아이니웨딩 채널 구독과 게시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